딴 데서 아는 척 떵떵거리고 왕노릇하고 싶었어. 뭐 그래봤자 돈 많은 법꾸라지 정도밖에 안 되는 긴데 말이야. 근데 또 그것도 그때뿐이야. 검찰에서나 거기서나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. 니 같은 인간들 아무리 애쓰봤자 그냥 장기판에 졸이야 졸. 자신을 보세요. 이게 이사님 현실이에요. 겸허히 받아들입니다. 아 그러고 형 맞추고 나오면 이제 불숫껏 사세요. 함부로 기에 오르지 말고. 야아악! 여기 맞아요? 나도 하나 줘요. 너 싸움 잘해? 싸움? 나 김성룡이야. 군산중앙로 월드컵 당중앙 15대1 전설의 레전드야. 박치고 받아. 아, 새끼들. 너 참 구태연한 자세 봐라, 어? 너희들은 여기서 남이 넘어가니, 어? 앉아있어, 앉아있어, 앉아있어. 어,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고 그러던데. 그거 참 말 많네. 그거 참 말 많네. 어? 나요? 이리 와. 파이팅. 야, 니가 여기 왜 왔어? 내가 여기 왜 왔냐고? 티뚜리 생명 연장 티켓. 발권.